안녕하세요. 화장실에서 연공 아직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19일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직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어제 거, 18일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거, 19일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5월 1일차부터의 복습은 예전 영상을 통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. 지난 시간에 우리 목이 쉬다라는 걸 배웠었습니다. How do you say that in English? 어떻게 말하죠? 그렇죠.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목소리 is gone. 그리고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. 그리고 목 안에 froggy, 개구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. 그리고 목소리가 거칠어요. 그래서 somebody's voice is gone. lose one's voice, have to get a frog in one's throat. 그리고 horse를 이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.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녀의 목이 쉬었어. 자,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. 자, 그리고요. 목소리가 안 나와요. 목이 쉬었어요. 목이 잠기네요. 그리고 목이 완전 나간 것 같아요.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이 쉬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목소리가 가버렸어요. 이미 강을 건너버리셨습니다. 자,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Her voice is gone. My voice is gone, right? 자, 그 다음에요.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어요. I am losing my voice. 한 번 더. I'm losing my voice. 저는 이미 목이 쉬었죠. 그러니까 I lost my voice. 한 번 더. I lost my voice.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주실 수 있습니다. 뭐라고요? Did you lose your voice? Did you lose your voice? 그렇죠? 그러면 제가 Yes, I lost my voice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요. 목이 잠기네요. 뭐라고요? I have a frog in my throat. 한 번 더. I have a frog in my throat. 또는 have 대신에 get을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간단하게. Just a frog in my throat. 한 번 더. Just a frog in my throat. 그렇죠? 그리고요. 내 목이 나간 것 같아요. My throat feels so hoarse. 한 번 더. My throat feels so hoarse. 그리고 사탕 이름. 그렇죠? horse. 그래서 안 까먹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은요. 야식 너무 좋지. 그렇죠? 야식 좋아하십니까? 음. 몸에 해로운 건 알지만 아휴, 그것만큼 맛있는 게 없거든요. 재미난 거 보면서 야식 먹는 거. 음. 자,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식을요. 밤야자를 쓰잖아요.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먹는 스낵. 간식이다. 라고 해서 Late night snack.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. 음. 또는 Midnight snack을 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얘는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? At, 또는 Around midnight. 자정에 먹는 그런 스낵은 Midnight snack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음. 자, 그렇다면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어? 나 넣어주려고 야식 만들었어. 그리고요. 어? 야식 너무 좋지. 또는 야식 사러 갈까?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식 만들었어요. 나는 만들었어요. 넣어주려고. 뭐를? A late night snack. 또는 A midnight snack. 여기에서 어를 쓴다라는 거. Don't forget. 잊지 마십시오. 어를 빼고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. 요거 어 쓰셔야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요거 각각 한 번씩 가보도록 할까요? I made you a late night snack. 또는요. I made you a midnight snack. 그쵸. Made you 하셔도 되고요. 요거를 연음하면 made you. 요렇게 돼요. I made you a late night snack. I made you a midnight snack. 그쵸. 자, 그런데 강조예요. 여기서는. 응. 강조입니다. 야식 너무 좋아한다라는 강조입니다. 왜 영화나 미드나 영드나 보면 I love you. 사랑합니다. 라는 표현에서 I do love you.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강조입니다. 응. 그래서 I do like midnight snacks. 요렇게 하면 아유 야식 너무 좋지. 이런 뜻이라는 거. 그리고 자, 야식 사러 가자. 자, let's go get a late night snack. 요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거. 자, 그렇다면 각각 두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. 야식 만들었습니다. Go. I made you a late night snack. 한 번 더. I made you a late night snack. 또는. Go. I made you a midnight snack. 한 번 더. I made you a midnight snack. 아유 야식 너무 좋지. Go. I do like midnight snacks. 한 번 더. I do like midnight snacks. 야식 사러 가자. Go. Let's go get a late night snack. 한 번 더. Let's go get a late night snack. 요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. 자, 그렇다면 이 영상이랑 같이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I made you a late night snack. I made you a late night snack. I made you a late night snack. it. made your midnight I do like midnight snack midnight snack let's just go get a late-night snack ok not trying Let's just go get a late night snack, okay? Now try it again. Let's just go get a late night snack, okay? Now try it again. 자, 이제 케이크 타임 가보도록 할까요? 자, 케이크 어플에서요. 야식을 한번 쳐보세요. 그러면 I do like midnight snacks. 그리고 Hey, what's your favorite midnight snack food? 해서 제일 좋아하는 야식이 뭐예요?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.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위에 거였어요. I do like midnight snacks. Yes, I do. 자, 만약에 A레벨 도전하셔가지고요. B상 점수 받으신 후에 달력의 smile 표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9일입니다. 오늘도 화장실에서 연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얼른 닫도록 하겠습니다. Have a great day. 좋은 하루 되십시오.